사탕보다 달콤하고 귀신같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한번 할로윈처럼 꾸며봤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분장이나? 오늘도 할로윈 사탕보다 더 달콤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소식을 같이 전할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플랫폼 개발 랩에서 근무하는 김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서님 데이터 플랫폼 개발 랩이면 예전에 출연하셨던 신이 주신 목소리 김준현님이 근무하시는 부서 맞죠? 네 맞습니다 문서님은 그러면 그 랩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랩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데이터가 힘이잖아요 문서님은 그럼 NHN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자 그럼 오늘은 문서님의 그런 힘을 받아서 한번 힘차게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NHN 클라우드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NHN 클라우드의 블로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NHN 클라우드 블로그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클라우드 용어집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님 혹시 클라우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사탕보다 더 달콤하게 오늘의 클라우드 용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용어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제공받는 IT 자원과 그 소유권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CSP가 IT 자원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그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클라우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HN 클라우드, AWS, MS Azure, GCP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죠 물리적인 IT 자원을 유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양만큼의 자원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기에 손쉽게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수님, 근데 기업에 따라서는 자사의 민감한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기업의 높은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쉽게 말해서 내가 관리하는 영역에 클라우드를 구축해 사용하는 것인데요 IT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모두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보안 컴플라이언스 또한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잘 알려진 것으로는 아마존의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모델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상에 따라서 어떤 것은 퍼블릭에서 어떤 것은 프라이빗에서 운영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웹서비스같이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할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들은 퍼블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선택해 운영하게 되는데요 처음 CSP를 선택할 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NHN 클라우드는 오픈 스택 기반의 클라우드로 퍼블릭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온프레미스 환경과도 유연하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을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은 NHN 클라우드가 여러 환경을 아울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라면 아마 기분 탓이겠죠? 네, 할로윈이라서 귀신에 좀 쓰였나 봐요 아참, 문서님은 혹시 몇 년도에 입사하셨죠? 저는 2020년도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면은 NHN의 기술 컨퍼런스인 NHN 포워드가 온라인으로만 했었을 때군요 네, 맞아요. NHN이 가진 다양한 기술력을 공개하는 기술 컨퍼런스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NHN 포워드가 드디어 올해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바로 열린다고 합니다 대면으로 진행했던 2019년의 NHN 포워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상상 가시나요? 아니면 뭔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2019년도의 NHN 포워드 스케치 영상을 보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술 컨퍼런스에서는 약 40여 개의 기술 설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기술 설정만 듣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NHN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라운지 토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작년에 NHN 포드도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NHN이 만드는 서비스에 들어간 기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던데 저도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혹시 선물을 못 받으셨으면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제 선물은 바로... 네, 얼른 다음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안전하고 유연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NHN 클라우드는 금융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NHN 클라우드는 금융권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한금융투자가 증권원 핵심 서비스를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위해 NHN 클라우드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신한금융투자의 증권원 핵심 서비스 전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향후 클라우드 기반 금융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도입 및 관련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신한금융투자 증권원 핵심 서비스 등에 NHN 클라우드 인프라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술 바탕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 구축 연구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두 회사가 서로 시너지를 내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 하트를 피하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버리시다니 아, 제한테 다시 말하세요 네, 자 다음은 NHN 클라우드가 퍼블릭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제공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인재 INC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재 INC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대부업소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수요가 높은 공공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양산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고객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에 맞춘 클라우드 통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부업소, CICD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확보와 사업 기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서님, 요즘에 많은 IT 기업들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나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종종 IT 뉴스를 보다가 그런 기사를 몇 번 봤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비대면으로 변화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IT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대여하기 위해 그전에는 렌트카 업체를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차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IT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IT 컴퓨팅 분야는 국내 대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NHN이 두 팔 걷고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NHN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는데요 이번에 광주광역시의 두 번째 캠퍼스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캠퍼스요? 그러면 첫 번째 캠퍼스는 어디인가요? 네, 첫 번째 캠퍼스는 바로 지금 NHN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건립 중인 경남 김해입니다 아, 김해! 들어봤어요 그 NHN의 신입성 교육과정이 엄청 탄탄하고 재밌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난 7개월 동안 연수생 59명을 선발해서 웹서비스 개발 교육과정을 진행했던 김해가 바로 그 첫 번째 캠퍼스였군요 네, 맞아요. 광주 아카데미는 조금 특별한데요 바로 광주에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 사업 일환으로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내 지역 간 IT 역량 격차 문제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IT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NHN 아카데미가 대한민국 대표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끝마치기 전에 문서님, 저희가 새로운 게스트가 오면은 항상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문서님은 NHN 클라우드에 왜 입사하게 되셨나요? 저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웹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가 직접 개발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으셨다 그러면은 지금 그 꿈을 어떻게 보면 NHN 클라우드에서 이루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문서님이 생각하시는 이 NHN 클라우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NHN 클라우드의 장점이요? 아무래도 국내 최고의 고객 친화적인 클라우드가 바로 NHN 클라우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멘트 기억하시나요? 귀신같이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었는데요 이 말처럼 NHN 클라우드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클라우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듬직한 분들이 바로 NHN 클라우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믿고 안전하게 NHN 클라우드를 한번 사용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만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NHN 클라우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NHN 클라우드의 블로그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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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